어 돌아왔구나 완전 귀신베비였네요 공포를 가면 지금까지 만났던 적 중에서는 제일 무서웠던거 같은데 뭐 교전을 못하니까 그냥 도망가고 티슈풀고 도망가고 티슈풀고 엔지 나 도저 아니요? 그럼 엔지는 뭔데 빨아먹는거야? 이런 길이 있었나? 아 이것도 이들이 뭐 아 그렇지 좀비냐? 얘들은 뭐 살아두오 그래도 좀 느리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건 안먹어라 얘들이 얘들이 나온 자리인가 보다 요거를 쓸때를 본적이 없는데 깜짝이야 으헤헤 놀래라 아 아 아 여기 열렸구나 으헤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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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진 돌아왔네 어 어 뒤에 뭐 적혀있다 어 우리 작은 로즈로 우리 작은 로즈를 부탁해 어 왕장이잖아 흠 흠 흠 흠 여긴가 보다 흠 흠 흠 흠 흠 흠 도우나 아가씨가 마더 미란다님이 양자가 되셨다 오랫동안 복비를 해온 나로서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극도의 대인고파증이 있으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에 들어와 박히셔서 아버님이 만드신 엔지라는 인형하고만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다 마더 미란다님의 자비인은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르지 않을 것 같다 도우나 아가씨가 행복해 보인다 다시 내 상상이겠지만 엔진 인형도 전보다 더 생기발랄해 보인다 오늘도 정원에 가셔서 엔진 인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즐겁게 나누고 계셨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우나 아가씨께서 노란 꽃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오셔서는 정원에 심어달라고 하셨다 클라우디아님 묘지 앞에 심었더니 꽃 향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몽롱해질 나머지 먼저 간 아내가 보이기도 했다 도우나님 말씀드렸더니 금생이 기뻐하시면서 내일 저택으로 오라고 하셨다 죽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단다 무슨 얘기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냥하신 것 같다 이 노란 꽃 때문에 환각을 본 것 같아요 구슬 구슬 다이어트 그러면 다이어트 이렇게 그렇게 깜짝냐 인형 오닉스 크리스탈 먹을 거 더 있는데 폭발탄 광장에 가면 두 개 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헤이 내 친구들 에헤이 나와 먹었나? 못 먹었나? 비비아 나이트? 아아아 아 저기구나 아아 아아 으아 아파요 하... 블라스크 뭐야 인형 들고 놀잖아? 블라스크 아! 미스 엔지! 미스 엔지! 포스 랜턴이 아주 유명한 것 같아 아, 네! 아, 네! 아, 네! 위로 벌려 그래도 제조법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50 플러스 30이라 180이고 얘는 170이거든요 근데 얘는 170, 쟤는 180 그래도 얘로 결국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산단종이 내가 생각한 그 종이 아니잖아 그 파츠가 아니잖아 망착 안죽기 메인 광장에서 램 좀 뭐죠? 사진에는 여기 확실히 빠르다 이 씨 여기 파란색이 있다는데 여기서 위를 보면 저 있다 육즙이 흐르는 쇠고기 하고 악기 마에스트로 육즙이 흐르는 이 집 아니잖아 여기 밑집이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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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거든 산탄정리 탄약 비밀번호는 뭐야 아니 여기까지 열쇠 먹으러 힘들게 왔는데 비닐번호가 있어? 뭘 보고 풀어야 되나 이 비닐번호는 여기 있다 그 아이의 다섯번째 생일은 절대 잊지 않을거야 다섯번째 생일 Happy Birthday 270917 27년도 아니잖아 270917 강철의 드레스벨그 강철의 드레스벨그 M2 소총 대용량 탄약 고기지가 있어 10세까지 힘들게 먹고 왔는데 10세까지 힘들게 먹고 왔는데 10세까지 힘들게 먹고 왔는데 돌아가서 돌아가서 약속시 자 이 하나가 그 유행된 동물들이 여기 쇠고기가 있는데 나와야 되나 보지 여긴 또 봐 오우 상처가 깊다. 이 이상 길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 녀석이 이 줄을 서성이고 있는 것과 틀림없다. 이 집은 완전히 둘러싸였다. 내가 총을 쏴도 저 녀석은 누나만 깜짝거리지 않는다.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 녀석은 그냥 늑대가 아니다. 그래도 거의 다 때려 눕혔었는데 물레방아가 있는 곳까지만 갔었어도 저 녀석을 맞고 살아남은 거였는데 거의 다 왔는데 굉장히 한기가 든다. 마리의 힘이 안 들어간다. 루이자 미안해. 날 용서해줘. 루이자? 남편인가 보다. 루이자 남편. 총알 안 든다는 거 보니까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권총으로 쏘고요. 그리고 물레방아가 안으로 가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 뜯겼는데 체력 괜찮아? 괜찮아? 버티시다. 으아 прекрасoli. 없엉. origin JA Programs 해완진 워치 이거 못들어오잖아 아니요 롤수있을것같이 생기기도 했으면서도 못들어오네 어 녹슨족 어이 어두워서 안보였어 되돌아간다 흐흑 으흑 희시 쓰일 수 있는게 없잖아 이번은 쟤한테서 도망가야 돼? 이거 왜 닫는게 있지? 루카치 집안으로 들을 수 있니? 총소리 듣고 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거 그거잖아 처음에 수성했던데 끌려나 뭐 교전을 해야될까요 뭐 아는가? 랭그랑 지엠칠구 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친구 아이씨 젠장 아 물레빵 아까 아아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음 숲을 빠져나와 마을을 발견했는데 야수가 마을점에 공격했다 노파가 로즈가 어디에 있다 있다 루이자 쪽에 루이자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이 괴물로 변해버려서 모든 사람을 공격했다 폐광에서는 망치로 휘두르고 등기는 하이젠 베르크 가장 거구인 디미트리 스쿠 인형을 들고 있는 도나 끔찍한 얼굴을 보러 어머니로 불리는 미란다 그 녀석들은 야수도 조종한다 성앞에 성앞에 듀크라는 상인이 있었다 음 성 침실에는 루이자는 귀족 여성과 그녀의 세 딸이 있었다 성안에는 로즈가 없었다 예배 탑에서 예배 탑에서 드미트리 스쿠를 죽이고 탈출했다 로즈의 몸이 플라스크 안에 있다 뭔 일을 한거야? 재단에 재단에 내 귀족이 갖고 있으니 로즈를 찾으려면 다잡아야된다 안개 속에서 미아를 보았다 음 악몽은 귀족 중 한명이 도나가 있다 미아가 나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루기 루기 갈려면 반대쪽에서 가야되네 마을 동쪽 오 길이 없는데 뭐 가봐야되는건지 가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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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ux 옳노 근데 굳이 잡는건 아닌것 같다 보여서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액으로 덮여져있구요 유턴 발사기로 제가 알 수 있어 보여요 이거 유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파이브 폭탄소 취급해주나요 어 취급해주네요 대지수 선방치나 모르겠는데 이따지수 이따지수 아 이거 또 구슬이다 결국 일로 돌아와야 되는거 같은데 실험실 세이브 지역이 있구요 저수지 엘리베이터 아 요걸로 이렇게 싹 땡겨가지고 가나보네 좋다 파이 뜻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먼저 눌러봐야되나? 다 끝나고 여기로 돌아오는거 아니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아 라하스크 있다 가져가 갈 플라하스크 젊은 아랫 너는 아무 말 할 수 있다 이 중 사이 안 당신이 당신은 무슨 말 아랫 어머니! 그 애가 왔나가 뭐하나? 내가 끌어져서! 기다려줘! 아님, 다 같이 마시지! 그럼 다른 애가 그들이 나를 죽었는가? 근데, 내가 그들에게 그 애가 더 좋은 것 같으면... 뭐하지? 아니, 그냥 좀 더... 플레이... 하하하하하하... 뭐지? 하하하하... 넌 stupid. 넌 너무 많이 말해. 하하하하... 다 끝났어. 내가 도망간다. 뭐...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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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놈이! 무슨... 문 열어. 이씨... 연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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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로 나가는 길 아니었어? 이런데 좀 헤집고 가갖고 도망가면 안되나? 포트 포트 여자는 갱도 안쪽에 있는 오두막에 가져다줘 한스씨가 죽어버렸으니 당분간 어업은 중지야 한스씨가 죽은게 단수가 사고가 아닌가 하는 것처럼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니까 그 사람은 거대한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다 포트체로 말이야 거대한 물고기한테 부었다는 표정 그리고 열쇠는 포트 열쇠는 따로 있다 갱도 안에 있는 오두막 포트 열쇠가 있음 이 폭탄은 어디다 쓰는 건지 아 유탄발사기용 아 그림이 떡이네 깽도 안에 있는 별장에서 열쇠를 가져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색깔 확실히 티나게끔 다 구비를 해놨네요 하하 맛있게 식사하시네요 놀래라 생각보다 많이 붙어가지고 놀랬네 도전을 하라고 보트 열 수 있다 니대로 도망가면 되나 아 저 안에 있는거 먹고싶은데 별 수 없지 저거 하나 맞겠다고 판을 열개나 쓸 수 없으니까 조종하는거야? 아 아 어 이건 또 뭔데 가운데는 뭐고 아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누구야? 와, 크리스 무슨 말이야?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미randa 알고있어. 에이, 에이, 미randa 말이야? 어떻게 참여해? 잊지 마세요, Ethan. 너는 깜짝이야. 뭐하고 있는지? 이 상품은? 이 상품은 확실히 관한 것 같다. 너는 이 업체들이야, Ethan. 무슨 업체들이야? 가르쳐! 뭐, 저요? 어이 징그러 뭐야? 뭐하는거야? 두꺼비سم요? 후우 뭐하는거야? 으앗 유엑 왜 자꾸 보였질 않느냐? 싸워서 그냥 타들어버리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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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그거 상자 못 먹었는데 스토리 진행이 되버렸네 모로의 비밀무기? 뭐야? 길이 다 막혔잖아? 뭐러해 진료소 숨은 갈리실 퍼즐같은게 있네 전기 공급하고 레버를 당긴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요거는 아기자 새로운가? 새로운가?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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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데서 장사를 해 빨강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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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멍 이 문과 저 문이 다르네 치킨 소리 난다잉 크랭크가 너무 오래되고 틀어졌다 금방이라도 너무 휘어져 버릴 것 같다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기 풍차에 따로 하나 더 있으니 많을 경우 가지고 와줘 치킨 파날이 조금 아까운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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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조각 녹순 조각 치킨은 다 잡았고 수정 조각 녹순 조각 치킨은 다 잡았고 치킨 청산 자 병원 결국 부수져버렸네? 리더스? 아냐 으이씨 나머지는 비싸버렸네 아아 하나갖곤 안되네 생각해 생각 우선도 왜 길이에 연결이 안되지? 쌍둥이 귀청이 청은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되나? 여기? 제가 지나가면서 이거 빨판을 밀어버리네 지나갑니다 바이바이 놀러가버렸잖아 뭐 에이 바로 좋아 이거 뭐야 왜 이거놈 타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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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내리고 내리고 내리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노란색 파란색 하하 노란색 의왕색 파란색 지나갑니다 나와 좀 지나갈게 한 번도 안 뛰나 으쒸 으쒸 아빠라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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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다임 로드 밀어야 되구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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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돌아서 온거 같은데 네? 방탄소독 아니 나 폭탄 없으면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그래 맘들한테 계단 너는 좀 마음 편하다 내 한쪽이 내 한쪽이 내 한쪽이 내 한쪽이 저쪽이 에잉? 반대쪽이잖아? 왜 길이 없나 했더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고 했더라나? 이대로는 올라갈 수 없나?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네? 무너지나 본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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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문 열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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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